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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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게 특별한 날인데요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이 경인사가 주최하고 저희들이 42차까지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리더십 분야에 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는데 한국행정연구원은 이제 연구를 좀 더 내쉬라 하자 해서 하반기부터는 다른 연구기관에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7월달부터는 스태피의 문미역 원장님께서 과기연사나 연구원장님들과 경인사 연구원장님들 가교 역할을 하시면서 세종국가 리더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42차를 준비하고 이렇게까지 주관을 하도록 성공적으로 하게 해주신 우리 행정한류 공공리더십 연구실 언제오 우리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사회가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식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닌가 AI를 활용하게 되면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연구를 굉장히 빨리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러면서 연구의 어떤 환경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미래 예측 부분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인사연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유시들을 빨리빨리 기출을 해가지고 연구 쪽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또 AI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발표하는 내용을 제가 잠시 스킵을 좀 했는데 보니까 바로 이제 우리 연구가 그런 일종의 디틀 기반의 연구의 하나의 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연구원 쪽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데 아주 귀중한 어떤 시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나 상품을 내놓으려고 할 때 이제 어떤 규제가 걸리는지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분들은 이제 계속 연구 개발만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규제 현행 규제에서 허용될 수도 있고 허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신청을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신속 확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접수를 받은 부처는 58개 부처에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규제 중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 30일 안에 회신을 달라 만약에 30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거 관련 규제 없어요 그냥 시장에 출시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30일 걸리는 요 절차를 거치면은 이제 규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제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불합리해요 그리고 그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가 됐다 그러면은 임시 허가라는 걸 줍니다 임시 허가는 정부가 이거는 규제를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커미트먼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2년 안에 정부는 규제를 바꿔서 임시 허가를 정식 허가로 바꿔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현행 규제 하에서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금지되는 경우 또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안전성이 불확실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증 특례라는 걸 내줍니다 대부분의 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이 실증 특례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샌드박스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뭐 혁신적인 서비스를 장려하겠다는 그런 포장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실제로 허가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저희가 지금 주목한 거는 요기 제일 첫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속 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장 30일이 걸려요 어떤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60일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속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혀 신속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걸 조금 자동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거를 대체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정부 행정 서비스도 개혁이 되고 또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 신속 확인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어플을 개발해서 행정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레그테크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요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혁신적 기술을 이제 상용화 하는 게 이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혁신적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 기술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기술을 혁신적인 기술을 규제할 것인가 Regulating Technologies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기술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 한 5년 동안 2016년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프스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군집 분석을 해보니까요 레그텍에 관련 키워드가 크게 한 5개를 나눠주더라고요 레그텍, 핀텍,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GDPR 저희의 연구는 이 중에서 레그텍과 AI 로보틱스를 연결하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규제 현실은 조금 더 복잡했어요 규제라는 게 있는데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규제 기관과 일반 기업들의 양쪽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죠 먼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제 확인 알고리즘을 먼저 만들었고 이 규제 확인 알고리즘을 위해서는 이 법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도 저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법률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규제 정보를 어떻게 넣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규제의 규라고 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매칭을 하는데요 이 규제 여부 판단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관련 법률 내용이 규제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규제 라벨링을 했을 때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가장 좀 첫 번째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샌드박스하고 가장 관련 있는 그런 11개의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을 했고요 이 법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말뭉치, 콜포스라고 하는데 이 콜포스의 형태로 정제해 놓을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저희가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을 좀 더 확장시키면서 이제 이걸 데이터베이스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보울즈라고 하는 건데요 스타보울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법률 내에서 사실상 좀 필요 없는 말들 의미론 쪽으로 좀 별로 필요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실제로 이제 기계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좀 걸러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법률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좀 필요 없는 것들이 막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리스트를 잘 만들어 놔야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다른 법률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 이제 이런 스타보울즈를 빨리빨리 걸러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이게 워투백을 사용을 합니다 텍스트 인베딩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워드를 벡터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결국은 해당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와의 관계를 종합해서 어떤 의미 있는 숫자를 하나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벨링을 그 웨이티드 키워드 DTM에다가 라벨링을 붙인 값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언어 모델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딥러닝이 가능한 형태의 어떤 데이터 구조로 변환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들을 다 이제 디비화 시켜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새롭게 생겨나는 조항이나 없어지는 조항들을 모니터링 해 나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 이제 딥러닝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데이터가 크면 사실은 효율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딥러닝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사이즈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항과 비규제 조항을 결국은 구분해내는 건데 그렇다면 규제냐 비규제냐를 구분하는 어떤 의미 있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규제에서 조금 더 자주 등장하고 어떤 단어들은 규제가 아닌 것에서 좀 더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의 계획을 짜봤는데요 규제냐 아니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있어서 그리고 단어의 규모로 봤을 때는 상위 200개 정도를 각각 뽑아서 합쳤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효율이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해서 모델들을 돌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모델을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이제 첫 번째 플랜입니다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인간과 기계가 상호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제가 이 모델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했는데 델파이 조사를 하는데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사회를 보는 사람이 기계 내 이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계의 자율적인 학습을 통한 고도화의 문제인데 이건 이제 또다시 얘기하면 이번에는 기계들끼리 모여서 델파이 하는 겁니다 기계들끼리 모여서 조금 다른 데이터베이스 놓고 우리끼리 해가지고 이게 에크러시가 99.9%에 해당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만들 건데 이 부분은 일단은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연구의 함의와 기대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단순히 우리가 정부에서 원하는 정책을 대응해서 원하는 걸 해주는 단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입장만이 아니라 조금 더 신규 수요 발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신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국정과제의 스마트 규제라는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해서 규제를 효율화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키파의 전통적인 연구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융복합 연구의 개척이라는 함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행정 서비스 행정 분야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직이 변화해야 되고요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보통 사회과학자의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단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행정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수 있을지를 이제 직접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개발이 돼서 이제 고도화가 돼서 어느 정도 정확도가 이제 정확도를 충족시킨다 그러면은 지금 규제 신속 확인 제도가 를 대체할 수 대체하거나 굉장히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제도를 고도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럼 통해서 규제 확인을 위한 행정 비용을 무지하게 저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규제 개혁 체감도 올리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저희 이거 만약에 성형화 된다면은 만족도 체감도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및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포메이션 어스메트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저는 이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이제 추가 활용 방안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규제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규제 등록을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규제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규제 등록 제도 운영을 통해서 행정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을 산업에서 사용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면서 어떤 산업 연관 효과가 있는지 산업에서는 얼마나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연구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 봤는데요 혁신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과 연동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규제와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규제를 해외 규제랑도 연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각 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랑 해외에 인증 시스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연구위원으로서 어집자는 국책연구기관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 드리고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직업 직무가 대체될 것인가 직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률, 사회과학, 업무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대체가 가능한 분야들로 나옵니다 이런 논의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정말 대체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혁신을 할 것이냐 하는 사실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AI와 로보틱스의 지원을 받아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채연구기관도 이런 AI와 로보틱스의 지원을 받아서 이 기관의 혁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채연구기관이 과연 10년 뒤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드라이브를 막 걸고 있는데 잘 안되지만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이제 자신들의 내부 시스템에서 AI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정책연구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사실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거는 드라이브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우리 국채연구기관에 던지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과연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행정연구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공공성과 혁신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봤을 때 현재 상태가 공공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지만 혁신성은 좀 낮은 그런 상태이다 앞으로의 미래가 혁신성을 높여가는 쪽으로 나아갈 텐데 기술의 외주화를 통해서 나아간다면 아마도 공공성은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국채연구기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다면 국채연구기관이 이러한 혁신의 역량을 내재화 함으로써 미래의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조금 더 공공성이 높으면서 혁신성도 있는 형태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나가야 할 어떤 방향이 아닐까라고 감히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